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도장찍기 행보 말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대통령 선거 후보의 언행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책임있는 대선 후보를 원합니다. 경제 10위 선진국의 수준에 맞는 후보를 원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을 찾아 함께 일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지행합일 언행일치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에 함께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정과, 고용 형태, 학력,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기처럼 누리는 일상을 이재명 후보가 말한 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효과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선거부는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단 한 명의 시민의 삶도 배제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햄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별금지법 끝장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